야, 콜라 슬러지를 먹어보겠습니다. 야야야, 김살, 소리 크게. 오늘 먹어보겠습니다. 왜 저만 어디서 공개했냐고요? 그럼 다음 편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 기대하세요. 야야, 다음 편 말고 다음 먹방. 지금 콜라를 누구 슬러지를 만났는데요. 제가 지금 너무 안 굳어서 너무 캐고 있어요. 빨대로 빨아먹을 수도 있거든요. 잠깐만. 빨개 찾으러 갔어요. 전 그동안 한 입만. 빨개가 어딨습니다. 여기 있잖아, 나 좀 거 같은데. 주소요, 빨리 가세요. 야, 빨개가 거기 있잖아. 야, 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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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